세종시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한류 건축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이라는 이름답게 도시 곳곳에 한류를 새겨놓겠다는 겁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세종호수공원 옆 대통령 기록관. 곡선 모양의 본관과 잔디를 지나 정사각형 전시관이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국가 권위의 상징인 국세와 국세함을 표현한 건데 석재와 유리를 통해 현대와 과거를 아우르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산업디자인협회로부터 디자인 상을 받을 만큼 한류 대표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을 시작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는 한류를 형상화한 다양한 건축물 건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는 옥상을 전통 가옥의 형태로 만들었고 상가는 옛 장터거리처럼 꾸며놨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설계 공모를 통해 공공시설에서 한류 건축을 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착공을 앞둔 삼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는 미음자 형태의 틀 아래 중앙마당과 회랑, 퇴마루를 배치했고 다정동 복합 커뮤니티센터는 한옥의 안체와 사랑체를 두면서 처마와 지붕선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반곡동 커뮤니티센터는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에서 첫 선을 모인 한글 형태의 건물처럼 한글 자음을 주제로 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등 건축물에 한류를 입히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세종시의 한옥, 한글 등 우수한 한국 문화를 건축물 디자인에 적용하는 등 새로운 컨셉의 한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 아닌 실제 주거지로서의 한옥마을도 고운동에 들어서는 등 세종시 건축물에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